리얼 레전드 숙련파 노디코 거 반갑소 야 아니 기공님 나는? 욕망 기공 개쌤 오케이 불파버섯 아 쏘바 불파버섯 절제술사 욕망 기공 야 이거 개노잡 사명자 아니냐 이거 매오빠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누가 오냐고 서폿이 펠레님 님은 무슨 노답이에요? 님은 생긴게 노답이네 자 여기 파티가 무슨 파티냐면요 자 절제술사 원진 코스프레 캣노답 1번 자 2번 기공사 욕망 기공사 3번 불파버섯 거 4번 생긴게 노답 노디코임 거 원래 노답길이는 대화 안하 말안에 통하면 오케이 다 된다 내 절제술사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겠어 일단 욕망 기공은 저사람 원기옥 못 맞추면 그냥 없다고 생각해 그냥 동무 오 야 원격 센데? 잠깐만 원격 한 억 정도 뜬 것 같은데? 한 1억 2천? 1억 천? 어? 청룡재 못 맞췄지롱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요 남은 기회는 단 3번 나를 못 믿고 내렸었어요 갔어 깔끔 아우 야 진짜 숙련파티는요 님들 안죽기만 하면 딜은 넘친다니까 진짜 기공특 기공특 매사에 스트레스를 잘 받고 화가 많은 그게 언제 터지느냐 하면 원격 안맞으면 터지 카우트 준비 바로 쳐버리지 이게 절제창수리에요 님들 그냥 순간시고 바로 쳐버리죠 봐봐요 이게 숙련파티야 님들 봐봐요 이거 무조건 포 꺼내면 이렇게 거리를 이격해줘야 돼 이게 반숙팟이나 미숙팟에서 정말 안되거든요 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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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왠 오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오 점수커 오 점성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맞았니? 차 점성컬 1렘 욕망 2렘 방패 4렘 정화 필요하면 느낌표 OK 기공사 욕하기 3초전 크흐흐흐흐흐흐흐흐 내 맹룡을 깨지려나 물어봤다 하나 깼고 오이 ㅅ아 크흐흐흐흐흐흫 오르드님 존나 아파요 오 됐다 아유 깔끔쓰 에이 숙녀팟인데 저런거 채팅 쳐주지 마셈 공 색깔 말 안해줘도 돼 디버프창 보고 해야지 진짜 숙녀님이야 어 저런식으로 기궁사 도대체 원격 왜 던지는거잉? 약간 멋인가? 죽어도 되겠지 이거? 그냥 두명이서 깨어 그냥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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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저렇게도 죽는구나 자 청룡지에 청룡지는 줌 오 맞았다 저게 게임이냐? 스킬쓰면서 맞아주라고 기도를 해야되요 어허허허허 딘딘 야 버려 기궁사 어차피 원격 몇번 안남았거든요 이거 근데 왜이 없어가지고 자 청룡지 넣어드림 127줄 우와 이거 대박 혹시 몇 들어간거야? 아 버켓가 들어간건가 방금? 어 딜 개좋은데요? 산마 스피드런 보여드림 이게 산마 스피드런임 멈추지않으면 그냥 빠꾸 없으리로 빠꾸잇 이거에요 이게 산마 스피드런입니다 아시겠어요? 어? ㅋㅋㅋㅋ 원격 사고쳤죠? 아잠깐 구슬 나왔네 다행이네 안에 있는 워러드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지디었구요 저주는 풀었네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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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자 여기 깔고 그리고 여기다 마지막에 깔아서 여기여기여기 근데 다들 이게 땅집이라 될라나 모르겠다 이거 몸 던지는건 좀 힘들거 같은데 이거 몸 던지는건 좀 힘들거 같은데 뭔가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아 벗는거 아 잠깐만 이거 여기여기여기 몸 던졌어? 왜? 아 원격 다 써서 죽은거야? 아 슬퍼 자리를 매앗길 순 없지 ㅉ ㅉ ㅉ ㅉ ㅉ ㅉ ㅉ 거의 타지않았어요 ㅉ ㅉ ㅉ ㅉ 고생들 하셨어요 어? 야 나팔 아무도 안먹었다고? ㅉ ㅉ ㅉ ㅉ ㅉ ㅉ 아주 편하게 꼈습니다 Sir PhD